네, 어드밴스 42번, 43번, 44번 라스트 문제 3개입니다. 42번 문장을 보고 저는 100% 동사를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Will require 이란 동사와 그 다음엔 없더라고요. 그러면 설마 이렇게 4줄이나 되는 동사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관계사나 접속사처럼 보이는 녀석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대시나 혹은 접속사로 s 같은 거 그러면 문장이 최소한 3개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동사를 두 개를 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을 찾기 위해서 항상 그런 것처럼 접속사가 아닌 전치사구를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없애봤고요. 그 다음에 in the production, feed grain, of animal origin, in people's diet입니다. 그럼 이때는 동사를 찾기가 은근 쉬워집니다. relatively도 아닌 것 같고요. increases가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 a company. 쟤를 먼저 찾게 됐습니다. a company를 동사로 찾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usually라고 하는 빈도 부사가 나와서 뒤에 동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이 동사를 제가 외웠어요. 동반하다라는 뜻으로. 그 을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동반하는 건지. a company 자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a company. company가 회사라는 뜻도 있고 동료라는 뜻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 같이 빵을 먹는 사이가 company니까 뒤에 목적어인 higher incomes를 동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동사니까 이때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the changes로 돼서 주어동사 일치가 이렇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관계대명사고 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관계사는 이렇게 묶여지는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먼저 해석해서 changes를 꾸며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굳이 여기 있는 전치사를 없애지 않은 거니까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더 높은 수입과 보통 동반하게 되는 식단에서의 변화들인 거죠. 생각해보면 맞잖아. 돈을 많이 벌면 꽃등심 먹을 거 아니에요. 돈을 적게 벌면 삶협살 먹어야 되고요. 그것도 없으면 제육볶음 먹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어떡해 뭐 먹어. 참치캔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동반되는 식단에서의 변화들. 그 얘기는 real require 동사로 타동사 무슨 동사? 을룰이 궁금한 목적을 궁금하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있는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단의 변화가 더 큰 증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중간에 있는 전치사구를 묶어보면 전치사구는 여러 개 나오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feed grain의 생산에 좀 더 증가를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feed grain은 여러분 잘 생각했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rather than이라고 하면서 모모라기보다는 이렇게 병렬구조로 만드는 모모라기보다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구는 아니지만 똑같은 색깔로 써봅시다. feed grain하고 food grain은 어떻게 될까? 아래에 있는 food grain은 음식 곡물들이고 위에 있는 feed는 먹이는 것이니까 먹이는 곡물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서 식단이 변하는 거예요. 고기를 더 많이 먹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먹으려고 곡물을 키운다라기보다는 남한테 먹이려고 누구 먹이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소나 돼지나 얘들한테 사료로 줄 곡물의 생산에 더 큰 증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곡물을 더 안 먹는 게 아니라 곡물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같은 거, 콩 같은 거 우리가 안 먹어도 사료로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동사 두 개 나왔고 접속사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사처럼 보이는 S가 나와서 이 문장 즉, 우리가 빨간색, 빨간색이 또 헷갈리니까 파란색 밑줄로 쳐져있는 이 문장을 해서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food가 S 붙었죠? 그러면 제가 음식들이라고 하는 거고 식량들이니까 그 녀석의 주어동사 일치로 보면 하나밖에 없어. displace가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displace는 동사로 위치를 잡는 거니까 대체하다 라는 타동사로 의역해보면 대체하다 그러면 을료를 대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를 대체하는데 뒤에 보면 전치사구를 없애볼게요. 전치사구를 없애보면 people's diet 사람들의 식단에서 식품 저기 죄송합니다. 식물을 중심으로 하는 채식주의 식단들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food는 뭐냐면 animal origin animal origin의 즉, 동물을 기원을 하고 있는 식량들이 식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음식들을 대체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수많은 방법으로 해석이 되는 s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s는 기본으로 조그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s는 뭐뭐로서의 전치사도 있지만 뭐뭔이기 때문에도 있고 뭐뭐면서의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s의 뜻을 여러 가지로 외우시는데 보통 얘는 비교를 하거나 시간에 대한 이야기거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도 나오고 다양합니다만 접속사를 생각할 때는 비교 시간 이유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비교하진 않았잖아요. 비교급이 있거나 뭐 형용사포사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유로 해석하는 게 맞죠. 동물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음식 자체가 식물들이 식품들이 결국은 채식주의 식단을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서 동반하게 되는 식단에서의 변화들은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는 곡물이라기보다는 남한테 먹어야 되는 사료 국물의 생산에 사료 국물의 생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면 결국 농장에 있는 곡물들은 대부분 사료로 쓰이게 될 거죠. 왜냐? 우리가 우리가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똑같은 그 농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밥 해먹고 콩을 뭐 볶아먹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료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장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동사를 좀 잘 찾아드렸고요. s는 이때는 뭐뭐이기 때문에 접속사로 해석해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런 접속사 s를 어떻게 해석해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s를 여러분 스크린 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 봐서 아무리 이렇게 봐도 우리는 s의 뜻을 유추할 수 없어요. 네이티브 스피커나 영어에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쭉 가면서 이 문장의 s를 담고 해석하다가 뒤를 읽고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자마자 s의 뜻을 물어보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예를 들어 뭐뭐 하는 이란 단어를 얘만 갖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조그만 단어가 조그만 이유가 있어요. 양옆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43번 문장입니다. 문장이 상당히 길지만 어렵지 않은 구조로 have head 동사 may know it you 동사 need to protect 동사 그리고 동사는 또 다른 녀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찾기가 좀 힘들어요. 우린 이 세 줄 안에서의 동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치사구를 시커멓게 했더니 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전치사구를 다르게 좀 미리부터 미리부터 하늘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in the understanding of risk and causation 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n the control of impulses 그 다음에 risky behavior by a child 라고 되어있는 문장까지 묶어봤죠. 그러면 전치사구를 묶었으니까 명확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increas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but으로 문장이 잘라졌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문장이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 주어 동사가 주지고 볶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확실한 주어는 앞에 있는 developmental difference죠. 이 difference라는 단어를 딱 주목하게 된 게 앞에 5살 25살이 나와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5살짜리 25살짜리인 것이죠. 여기 like wise는 이와 유사하게라 나와있고 그 다음에 but이 나왔으니까 앞에 공통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지만 발전적 차이점이 나오죠. development는 원래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성장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5살에 해야 되고 6살에 해야 되고 10살에 해야 되는 발달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developmental difference는 발달의 차이 즉 5살짜리하고 25살짜리 얼마나 달라요. 그리고 5살짜리 남자아이 25살짜리 남자아이라고 하지 않고 청소년, 청년 어휴 뭐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결혼해서 애도 낳겠네. 그죠? 군대도 갖다 놨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둘의 차이점이라는 의미니까 developmental differences는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다음 줄에 나와있는 increase와 주어 동사가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일치로 아 이렇게 문장하고 이렇게 문장해보면 되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첫 줄에 나와있는 후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기게 되죠. 그러면서 implanted가 동사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동사 동사 언용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동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유사하게 5살짜리 25살짜리 have had a cardiac pacemaker implanted head라는 동사가 무슨 동사였는지 기억나세요? head 여러가지 동사가 있지만 완료시제를 만들지 않고 이때는 어떻게 쓰여졌다? 어떻게 쓰여졌다? head 목적어 pp 구조가 되어있죠. head 목적어 pp 구조를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면 이들은 수동관계 오케이 그럴 때 수동관계에서의 문장 구조가 좀 더 명확하게 목적격 목적격 보호가 되면 이들은 사역동사가 되는 것이죠. 목적어가 pp 되어지게 시킨 겁니다. cardiac pacemaker 뭔지 아세요? 심장 박동기 심장의 페이스를 메이크하는 거니까 속도를 제세동기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살이나 25살이나 심장이 건강해야 정상이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앞에 있는 페이스메이커 입장에서 임플란트 자기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겠죠. 물론 내 입장에서 설치되는 건 맞지만 페이스메이커 입장에서 설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25살짜리하고 5살짜리는 각각 대절을 안다는 겁니다. 뭐랄까요? They need to protect the device. 그 장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나 죽거든. 5살짜리나 25살짜리나 똑같아. 나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장치를 넣어놨으니까 내가 이상한 짓을 해갖고 죽으면 안 돼. 이거 장치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끝. 다음 문장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ir standing. 제가 여기에서 increase 동사를 찾았고요. and 병렬로 전치사고 두 가지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동의 통제들 그리고 causation risk에 대한 이해이죠. risk는 위험 causation은 인과관계 인과관계와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발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살짜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요. 25살짜리는 약간의 행동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causation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그 차이점에서가 increase the probability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확률을 높여버린다. 무엇을?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이죠. 특히 누구? By the child. 특히나 예를 들어 jumping off a porch. porch의 명사로 현관인데 현관에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현관에서 뛰는 것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25살짜리는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데 5살짜리는 예를 들어 의사선생님이 뛰지 말아라. 그런데 현관은 뛰는 거예요. 이거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문장구조를 해석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이 itch는 뭐냐 이거죠. May itch know. 그런데 여기서 itch를 없애도 되죠. May know. 아마 알러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itch는 랜덤한 자리에 나온 부사입니다. 어떻게 itch가 부사예요? 각각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 알죠. 각각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각각 안다. 그럼 주어일 수도 있지만 위자리는 어느 자리냐는 거죠. 부사. 그러니까 영어는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쟤는 itch를 부사로 보셔도 큰 문제 없겠다. 43번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 44번 문장입니다. 43번 문장의 동사를 찾아보면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을 체크해야죠. 예를 들어 acquire exert conform 인데 approve도 마찬가지로 동사처럼 보이겠습니다. 근데 네 줄 정도도 읽어봤는데 접속사처럼 보이는 건 없고요. because of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사용되죠. 어떻게 사용됩니까? 바로 접속사로 쓰여지는 경우와 전치사로 쓰여지는 경우로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뒤에는 주호 동사의 저를 갖게 되기 때문에 because of를 하나의 전치사로 보는 것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쟤는 문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하나 정도밖에 보이지 않죠. 물론 acquire가 동사인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동사를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나머지는 뭐길래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뒤에는 exert는 뒤에 pp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구죠. 전치사구가 나와있기 때문에 pull이라고 하는 것이 가하는 게 아니라 가해지는 겁니다.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가해지는 pull 당기는 힘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다음에 to conform 다음에는 conform이란 녀석이 혼자 나오지 않고 to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있는 publicly 라고 하는 것을 부사라고 보면 approved는 동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젤을 공공으로 받아들여진 사용세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사는 acquire밖에 없습니다. 자 해석을 해볼까요? 오히려 단어들은 객관적인 의미를 acquire 얻는다 가 되죠. 단어가 객관적인 의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서 행사되어지는 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가 남들이 쓰고 이렇게 저렇게 쓰잖아요. 예를 들어 쩐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쩐다는 게 무슨 뭐 쩔었다도 아니고 짜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 저 사람 쩐다 훌륭하다 와 진짜 숙제 쩐다 여러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당겨지는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예를 들어 빡세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빡세다 이게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수업이 어때? 야 수업 빡세 군대 야 군대 빡세 회사 어때? 회사 일 진짜 빡세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땡겨주는 힘인데 어떤 압력이냐 to confirm the public to approve the usage 해석해보면 공공으로 승인되어진 사용세에 conform 순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압박이 있는 거죠. 야 이런 단어의 뜻을 쓰는 게 맞아. 혹은 그런 의미로 어느 정도 통용돼. 제가 알기로 쩐다라는 말은 인천에서 본 말이거든요. 다른 식의 의미로 쓰여지고 빡세다라는 것 자체도 대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것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용세에 맞게 쓰여지도록 하는 당겨지는 힘 때문에 나름의 객관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남들이 얘기했을 때 빡세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초등학생들이 야 숙제 빡세 딱 운이 비웃죠. 야 그런 거 빡센 것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44번 핵심은 acquire 동사 하나 인 거 알고 있는가 위에 있는 거에서 동사 많이 봤다고 이거 동사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44번까지 했고요. 꼭 열심히 들어두시고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